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빙입니다 자 오늘은 공략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은 세린이를 위한 쫄작 끝장 공략 이라는 제목으로 쫄작 공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새로 하나 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은 지금 쫄작이 17초만 해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먼저 좀 눌러주시고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제이브, 루리, 클란 이렇게 3대장을 뽑아봤구요 요 세마리로 일단은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영지에서 어떻게 도는지 좋은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제 아이디인데 일단 먼저 스펙을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스펙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룰입니다 자 룰은 일단 양약을 쓰고 있구요 초반에는 치치를 또 써야되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어 제가 정리해드릴거니까 일단은 스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약에 음 용기, 치댐, 약공, 약댐, 피해량 이렇게 약간 남는거를 약간 준 느낌이 있구요 3,5배 공격력 그 다음에 공격력 1000, 방댐증, 약댐증 이렇게 일단은 누리는 스펙이 이렇게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란이죠 자 클란은 무조건 요렇게 껴야되요 네 속속 28자리 2개 껴야되고 어 그 다음에 용기의 치확 저는 일단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치확, 피해량, 속공 네 요렇게 했구요 속공 부속도 꼭 필요하고 요것도 3업까지도 필요합니다 요거는 조금 진입점이 높긴 해요 클란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스펙 참고하시고 풀잠에 다했고 치확, 공댐증, 방댐증 요런식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브 제이브는 일단 양약이죠 기본 양약에 어 요거는 꼭 안껴야되요 제이브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저는 남아서 준거고 요것도 뭐 크게 뭐 음 조용한건 아닌데 일단 약공 약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치댐 해주고 네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치댐증 만댐증 약댐증 요런식으로 일단은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일단 스펙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음 아 풀스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풀스는 일단 요런식으로 클란을 쓸 때는 이거 속공을 꼭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스 요렇게 해놨고 어 룰리로 이제 그냥 혼자 사쫄자 가실 분들은 요거 내리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2페이지 요렇게 내리구요 3페이지는 이제 다 올리구요 네 요거 획득하실 때는 요거 이렇게 하는게 좋은데 솔직히 체감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요렇게 올리고 130만 내리면 요렇게 되거든요 쫄작 풀스까지 요렇게 알려드렸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쫄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아 으 으 으 흠 흠 흠 흠 ㄷㄷ ㅋㅋ 1시간 뒤 2시간 뒤 1시간 뒤 2시간 뒤 1시간 뒤 3시간 뒤 3시간 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린이 위한 쫄작 끝장 공략 일단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이거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3쫄, 4쫄 뭐가 더 좋나요? 이거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자 일단 4쫄작은 루비 수급은 좋아요. 물론 당연히 좋은데 이제 쫄수급과 지속력 그리고 매판 속도가 이렇게 좀 느린 요런 점이 있구요. 3쫄작은 루비 수급은 4쫄작에 비해서는 네 그렇게까지 엄청나진 않지만 거의 본전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끊임없는 지속력 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판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지 어떤 영지에서 돌아야 되는지 영지는 일단 보통 난이도로 목표로 하셔야 돼요. 보통 난이도와 쉬움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통으로 하셔야 되고 9영지, 10영지, 12영지, 13영지 요렇게 추천드리고요. 8영지랑 11영지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9영지는 9-1과 9-6중에 할 수 있는 곳 하시면 되구요. 여기서는 이제 우사방 보석이랑 사왕 보석 이렇게 먹으러 가는데 솔직히 잘 안나옵니다. 거의 재료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10영지는 10-1과 10-2중에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장신구, 불사의 반지 대표적으로 불사의 반지를 먹으러 이렇게 가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영지는 12-1, 펫을 먹으러 가는데 최근에 또 심패시도 나왔고 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U라든지 리찰 요런것들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펫작은 저는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12영지 자 그리고 13영지는 13-1에서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재련석이랑 이제 빗결 빗결 가끔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 광석들 광화재료로 쓰는 여러 광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영지는 이렇게 도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그리고 쫄작 영웅추천 제가 아까 세마리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룰이 일단 초반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치치 세팅과 치치 세팅을 해야되는데 저는 양약 세팅이죠. 일단 치치 세팅은 양약에 비해서 약간 낮은 스펙을 좀 더 요구하고요. 잠재라든지 뭐 장신구, 영원의 정수 이런것들이 없을 때 극초반에 하시면은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룰이를 쫄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치를 초반에 좀 세팅을 하셔야 되고 양약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스펙이 약간 좀 높죠. 현명단 무기 꽤 끼시는 분도 있거든요. 현명단 무기도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잠재 그 다음에 3옵션 등 이런것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양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후반에는 무조건 양약으로 하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양약으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자 그리고 클란 클란 같은 경우는 진입장비 좀 높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속속 드래곤 장비로 28, 28 두개를 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용기 플러스 알파 끼는데 저는 약간 좀 치확 치확을 좀 해놨거든요. 치확 꼭 안해도 됩니다. 용기 뭐 피증해도 되구요. 뭐 그런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끼면 되고 그 다음 3옵션은 꼭 필요해요. 3옵션을 껴야지 평타 두번에 3타가 터지면서 2타가 터지면서 다 죽거든요. 네 그래서 3옵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보석은 이제 피증, 속보, 기뎀 이렇게 있는데 기뎀이나 치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잠재는 치확 방뎀증, 공뎀증 이런식으로 해서 세팅을 하시면 좋겠구요. 자 그 다음에 제이브 제이브는 이제 양약 그리고 치뎀 장신구 그 다음 보석은 약뎀, 치뎀, 약공 이렇게 하고 잠재는 방뎀증, 약뎀증 지뎀증 이나 만뎀증 이런식으로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까지 쫄자 용들과 여러가지 쫄자 공략들 많이 알아봤구요. 네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네 여러가지 조금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스펙은 있지만 최소 스펙을 자기가 조금 알아보는게 좋아요. 여러가지로 조금 돌아보시고 제꺼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린이분들 파이팅! 안녕!